하나, 둘, 셋! 오늘의 퀴즈쇼 시작합니다! 멜로디가 이번에 참가한 스케줄은 스타 요리 대결, 내 접시를 부탁해! 라는 요리 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왜 진이 못 나가게 말렸는지 알 것 같지만 그냥 포기할 우리 멜로디가 아니죠! 저희는 레이나 언니에게 조언을 구해 연습을 거쳐 요리 대결에 나갔어요. 그리고 맞닥뜨린 대결 상대는 바로 손타섭배! 프라이데이의 마스크나무로 유명한 쿵타섭배가 요리왕이었습니다. 다들 놀라셨죠? 그럼 오늘의 퀴즈도 내볼까요? 처음은 가볍게 가볼까요? 이번 편 새로운 캐릭터, 시아의 동생! 그 동생의 이름은 뭘까요? 다음, 시아의 동생이 우리 멜로디를 부르는 말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구질구질 멜로디? 꼬물꼬물 멜로디? 정답은 다음주에! 마지막 퀴즈는 시아의 동생은 아이돌에 대해 어떠한 책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뭘까요? 무려 아이돌닷컴에서 선정한 올해 최고 베스트셀러 1위래요! 아니, 빅제이 교장 선생님이 저자인데 그게 말이 되나? 그럼 뭐, 아무튼 오늘의 퀴즈는 여기까지! 정답은 다음주에! 그럼 하나, 둘, 셋! 안녕!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추얼로 알아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 샤이닝스타! 샤이닝스타!